안녕하세요 위너스TV의 김희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월 27일 추천주를 제가 또 골라놨습니다 골라왔고요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청약 공모청약한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미래 반도체고요 얘는 이제 상한가로 올라갔는데 어차피 뭐 수량이 얼마 안되니까 우리는 그냥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오늘 상한가 말아 올렸기 때문에 월요일에 매도를 해도 되겠지만 그냥 뭐 정리를 그냥 빠르게 했습니다 어차피 물량도 이렇게 매수 금액이 2만원 요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나마 이제 조금 1억 이상 공모청약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50만원어치 정도 이렇게 받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말 받아봤자 3주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보링크를 오늘 제가 매도했습니다 다보링크 다보링크를 좀 아래에서 잡은 사람들 매도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수익 멋지게 보고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추천주를 다보링크 드릴 겁니다 다보링크 왜냐면 다보링크가 오늘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 물량 먹은 거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밀리지 않고 쭉 더 올라가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다 보세요 이렇게 버텨 잘 버텨졌죠 이제 여기 뚫고 올라가면 다시 돌파 시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보링크 추천주로 드릴 거고 얘가 옛날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또 엮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보링크 여기 보면 지능형 와이파이 개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야 근데 뉴스가 별로 없어요 다보링크 자체가 뉴스가 많이 없고 원래 얘가 이제 스펙주 상장이 된 이후에 아직까지 큰 상승이 안 나온 종목인데 얘가 추후에 뭐 이런 로봇 관련해서도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저는 엮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이번에 제 인공지능은 뭐냐면 인공지능 이번에 스냅챗 챗봇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챗봇 관련해가지고 얘가 이제 테마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얘가 생산하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이러실 수 있는데 아무 상관 없어요 주식은 그냥 테마 타면 끝이에요 정보통신공사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냥 타면 끝입니다 타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번에 그 테마를 탄다면 아무래도 한번 상관은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통신 5G 라우터 해서 이런 것들 진행하는 기업이고 얘 자체가 굉장히 좀 보세요 상장한 이후에 물량 매집이 잘 돼 있어 얘는 이제 올라가면 바로 그냥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브링크 저는 나쁘게 보지 않고요 그나마 매수가를 조금 낮춰서요 1,050원 이하 매수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다고 지금 뭐 쫓아가서 살 많아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낚시하듯이 이렇게 1,050원 이하에서 매수 딱 걸려가지고 1,095원에 매도 탁 때리고 하게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바꿀까요 1,907원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호가가 바뀌어 가지고 그래 봤자 뭐 4.4 정도 0.2포인트 정도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네요 지금 호가가 이제 2,000원 밑으로는 1호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수익을 놀리는 걸로 봐 보겠습니다 요건 메타버스 관련 중목으로 또 얘가 엮여 있는데 메타버스 엮인 것 치고는 너무 상승이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다브링크는 저는 추후에 어떤 테마든지 하나는 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길게 먹으면 안 되고 조금 짧게 지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테마들이 다 순환매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얘가 약간 소외받은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익률을 짧게 잡고 빠르게 치고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추천들을 드리지만 10% 20% 이렇게 좀 크게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추천적으로 드리는 거는 짧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들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고 이제 무료방이 있습니다 그 무료방으로 여기 020-860-95415 초대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방으로 토지를 초대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해서 수익을 좀 더 쉽게 내보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추천 종목으로 또 수익을 빵빵하게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제 추천 종목들 다 좋아요 제가 이제 드렸던 종목들 여기 보면은 현대 HT는 상한가를 또 올라가 줬죠 좀 아까운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좋은 종목들 좀 올라갈 만한 종목들 오늘 사서 내일 바로 올라가는 뭐 그런 종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올라가는 종목들 드릴까요 여러분들 건투를 기원합니다 자 뭐 편하게 무료방 입장 말씀 주시고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저 위너스TV 김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